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선거인단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. 그런데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JTBC 취재 결과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 국민의당 광주시당 직능국장 국모 씨와 그 지인 최 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비상근 당직자가 선거인단 불법 동원을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당직 해촉, 당원권 정지, 출당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을 이렇게 불법 동원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도 있습니다. 그러면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. 그런데 이제